현수빈 선수가 미는 힘이 상당히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형적으로. 옆으로 리그립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각도를 깨야 돼. 가자. 가보자, 가보자. 다 골고하자, 다 골고하자. 제가 먼저 1점을 차지했잖아요. 더 자신감이 생겨서 기세가 더 막 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스트랩.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영은 아껴야 되거든, 지금. 그렇지. 이 판마저 혜승민 선수가 프레스로 가져가면 손가 기울 수도 있어요. 진짜. 2, 2, 3, 2, 1. 2, 3, 2, 1. 리스트. 어... 고! 됐습니다. 그렇지. 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전래 전래야. 앞으로. 엄지 부셔야 돼. 엄지 부셔야 돼. 누가 또. 오케이, 좋다. 효진승민이 뛰었네요, 이제. 천재야, 천재야. 내가 얘기했잖아, 세다고.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만 밀어, 앞으로만. 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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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했다. 고! 나이스. 앞으로만,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장도곱.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나이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천천히 해요. 천천히. 형, 먼저 치지 마, 먼저 치지 마. 먼저 치지 마, 먼저 치지 마. 지금 포지션 좋아, 포지션 좋아. 한번 찾아, 한번 찾아. 지금 툭 쳐, 툭. 툭툭. 계속, 그렇지? 나이스. 계속, 그렇지? 마이스. 넣어, 넣어, 넣어. 진짜, 좋다, 잘한다! 진짜, 아빨. 진짜, 좋다, 좋았다, 알았다. 엘보 엘보 동시 돌치 동시 엘보 엘보 동시 돌치 동시 엘보 엘보 동시 돌치 동시 돌치 동시 돌치 동시 돌치 동시 돌치 동시 돌치 침착하기만 하면 돼요 먼저 한번 앉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도요은이 형이 타고 오르라 할 때 내가 그냥 치라 얘기할게요 그때 맞춰서 치면 돼요 그럼 엘보 빠져요 진짜 다 왔어 도은이 형보다는 내가 무조건 지구력적으로 우위니까 그냥 이길 자신만 있어 인사이드 물이 왔어 인사이드 물이 데미 좀 왔어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립이 뻥빙이 쉽네 손이 다른 사람 손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어오르면서 조급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화이팅! 됐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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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요 우의웅 dock Systems 김도훈 선수가 이번 오버도토 통틀어가지고 훅으로 처음 말렸어요 지난주에